아님 드라마 제목이나 단체 이름 단체 이름을 묶어서 저 영어를 썼어요 영어로 썼어요? 아 영어를 썼으면 또 제가 영어를 네 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한 명만 이 중에 한 명만 안다 그리고 한 분만 이름 적으셔도 돼요 그래야 모르는 거구나 그래야 모르는 게이터 선배들 저도 준비했어요 오 준비했어요? 다 됐나요? 네 오케이 바로 바로 그러면 아리아 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보이스 오버 플라워즈 오 보이스 오버 플라워즈 제가 봤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야코 씨 저도 보이스 오버 플라워즈 아 울고 계시고요 울고 계시고요? 네 맞아 맞아 네 자 브라이언 씨 와 정말 잘생겼어요 이야 정말 잘생겼어요 이야 정말 잘생겼어요 착각하지 마시고 아 이거 잘생겼고요 아 이거 잘생겼고요 여취 씨 F4 선배님 자 밖에 방응이 신선지 않은데요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일본에서는 하나요리 단시 대만의 동네 구성방원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아 아 아